이 밤 향기에 또 취하고 빰빰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워킹 댄서 칼입니다 몸칠 탈출 영상에 이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바로 K-POP 튜토리얼입니다 요즘 핫하디 핫한 아이돌 청아의 스테이 투나잇 새 하이라이트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밤 향기에 또 취하고 부분부터 하이라이트 끝부분까지 총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동작은 거울 모드니까요 보이시는 방향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? 싱! 자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 카운트에 원! 이 동작으로 오실 건데요 왼쪽 다리를 앞에 놔두고 왼손을 왼쪽 무릎에 갖다 대고 상체는 다운시켜줍니다 이때 오른손은 뒤로 숨길게요 해서 앞에 보고 원 투 쓰리 포까지 스탑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숨어있던 오른손 꺼내서 목을 쓸어줍니다 이때 상체는 업! 위로 올려주면서 앞쪽으로 손을 목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줄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까지 끌어주십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바로 손은 손 허리 손 허리에서 어깨가 위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을 건데 위 아래로 처음에 왼쪽 방향 한 번 놓고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한 번 놓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앤 원 앤 투 갈 겁니다 일단 어깨 먼저 해볼게요 시작 앤 나 앤 네 다시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파 파 시 세븐 앤 에잇 여기까지 어깨 오셨으면 다리 가볼게요 자 왼쪽 다리가 한 번 더 앞에 찝고 앤 오른쪽 찝을게요 어깨랑 같이 하면 딴 딴 다리 같이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오케이 한 번 더 시 시 시작 딴 딴 오케이 앞에 있는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가져와서 오른손을 크로스 해줍니다 앤 나 뻗어줄게요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팔 돌려주고 그대로 어깨 오른쪽 팔은 왼쪽 어깨 앞에 놓으시고 왼쪽 팔은 오른쪽 어깨 뒤에 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앤 까지 와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어깨 오셨으면 그대로 일자로 쭉 어깨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팔만 한 번 더 쭉 앤 반대 앤 그대로 앞으로 가져옵니다 오케이 여기서 크로스 놓고 앤 반대 가져와 서 앤 꽃 손으로 앞에 토하듯이 가져오세요 오케이 한 번 더 5 6 7 8 1 2 3 4 앤 3 8 오케이 자 여기서 다리 가볼게요 다리는 아웃 벌렸다가 인 인 한 번 더 앞으로 찝어 줄게요 한 번 더 시 시작 아웃 인 찝고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카운터로 연결해 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잘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먼저 손을 두 번 안쪽으로 돌려줄게요 1 2 가면서 오른발 뒤로 빼면서 1 2 3 처음에는 골반 위치 앤 머리 앤 3 할 때는 얼굴 쪽으로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손을 가져와서 손목을 돌려줄게요 오케이 여기서 시작 돌려서 앤 착 거울 보듯이 빼줍니다 이때 다리는 같이 빼줄게요 여기서 밑으로 한번 앤 반대쪽으로 손어리 바꿔주면서 뻗어줍니다 앤 앞에서 앞에 나와있는 다리를 뒤로 뻗어서 업 골반 앤 반대쪽 여기까지 카운터로 한번 더 해볼게요 5 5 7 8 1 2 3 4 5 6 7 8 1 2 3 3 3 오케이 자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앞발을 옆쪽으로 찍으면서 돌 겁니다 이때 머리가 손은 내려놔 주시면서 머리를 한번 돌릴게요 5 6 7 3 4 4 5 5 6 5 5 6 5 7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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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7 8 6 7 8 네 이제 파트 2 시작할게요 자 저치고 왔어요 이때 골반을 발 씹으면서 1 2 3 4 5 6 7 가줍니다 한 번 더 5 5 왼쪽 발 8 1 2 3 4 반대발 갈 때 시선을 앞에 앤 손을 뻗어줄게요 그러면 1 2 3 4 5 6 7 까지 한 번 더 봐 6 7 8 1 2 3 4 5 6 7 맞다 그러면 뒤에 뻗어있는 오른다리 가져와서 만들고 네 왼손 아래로 오른손 위에서 동그랗게 제스처 해줍니다 앤 그대로 라인 만들어 줄게요 동그랗게 손은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오른다리 접어서 오른쪽으로 젖혀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손이 위로 갈 거예요 위로 잡고 다음 왼손 위로 잡고 하면은 오른다리랑 같이 원 앤 투 앤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5 6 8 9 9 9 10 10 11 11 11 11 12 10 11 12 11 12 12 12 13 13 14 14 15 14 15 15 16 16 접히게 오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5,6,7,8,1,2,3,4 자 여기까지 파트2 카운터로 연결해볼게요 시,시,시,작 1,2,3,4,5,6,7,8,1,2,3,4,5,6,7,8 네 파트3 나갈게요 처음에 팔부터 팔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와 있죠 반대 손으로 체인지 한 번 해줄게요 한 번 더 체인지 한 번 더 체인지 해줄 건데 이때는 손목을 돌려 줄 겁니다 옆에서 오면 시작 1,2,3,4 스텝은 여기서 시작 1,4,2,3,4 오실게요 5,6,7,8,1,2,3,4 손이랑 같이 해보면 5,6,7,8,1,2,3,4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몸 방향을 앞으로 볼 거예요 정면으로 이렇게 옵니다 손 먼저 해볼게요 1,2, 다음 얼굴 라인으로 3,4 시,시,시,작 1,2,3,4 오케이 이때 다리는 오른쪽 짚으면서 오른다리 1,& 반대 2,3,4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골반을 좀 빼주셔야 돼요 걸으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5,6,7,8 1,2,3,4 오케이 여기부터 연결 가볼게요 시,시,시,작 1,2,3,4 5,6,7,8 네 다음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꺼내면서 반대쪽으로 옮겨주고 A 한 번 더 옮겨주고 다음은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손은 넓게 3,4 로 왔습니다 한 번 더 6,7,8 1,2,3,4 오케이 여기부터 해볼게요 시,시,시,작 1,2,3,4 5,6,7,8 오시면 오른쪽 다리가 앞쪽으로 크로스 크로스 모양으로 와주시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왔자 자 오른손은 머리 위로 스윙 왼손은 앞쪽으로 훅 흩어주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훅 오케이 이렇게 한 번 더 발 집으면서 훅 돌아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시,시,시,작 원 투 두 오케이 오케이 시작 원 투 왔으면 왼손이 위 오른쪽이 아래로 두 번 감아줄게요 왔으면 시작 두 번 왔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를 다시 꺼내서 옆으로 훅 보내줍니다 이때 왼손은 오른쪽 손을 쓸면서 내려가요 오케이 시작 후 둘 셋 넷 여기까지 하면 파트 3는 끝입니다 자 파트 3 한 번 더 카운터로 연결해 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까지 네 자 이제 파트 1부터 3 까지 카운터로 천천히 한 번 빠르게 한 번 요렇게 진행하고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먼저 해볼게요 처음부터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시작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청아의 스테이 투나잇 안무는 끝입니다 노래에 맞춰서 하는 풀영상은 여기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싱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빠이 Kardashle quasi 반응 6 kinda ní 코리 2 수 smoke 3 2 3 이 1 Est